안녕하세요. TTS 강사 장지환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와 함께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탄력있고 섹시한 허벅지, 하체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진행해볼텐데요. 오늘 수업에 도움을 주실 박미정 선생님 나오셨고요. 김중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음악에 맞춰서 즐겁게 수업을 한번 취해 드리겠습니다. 진행해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오늘 고관절과 허벅지, 3대 4두근 이 두 가지에만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 허리나 등 아니면 무릎이 너무 많이 앞으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안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최대한 허벅지와 고관절에만 집중을 하셔서 운동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양쪽 편안하게 세라밴드를 놔두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 상태로 가볍게 한 번만 접어서 앞쪽으로 편안하게 뻗어주세요. 오케이, 되셨나요? 자, 그 상태로 가볍게 양쪽 어깨를, 양쪽 발을 어깨만큼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상태로 가볍게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천천히 보세요. 자, 원, 둘, 셋, 오케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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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한 번 더 갈게요. 천천히. 자, 다운, 다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업, 업. 오케이, 한 번만 더 갈게요. 다운, 다운, 다운. 다운. 엉덩이 최대한 골반 빼서요. 그렇죠. 자, 업, 업. 라스트 원. 한 번만 더 갑시다. 준비. 위, 둘, 원. 오케이, 업, 업. 휴, 오케이, 자, 갑시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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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원, 투, 업. 앤. 다운, 고, 고. 업. 최대한 대퇴 다두근에만 힘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한 번 더 갑시다. 업. 자, 원, 투, 쓰리, 굿. 최대한 조여주세요. 드리머. 원, 투, 쓰리, 굿. 두 개만 더 갈게요. 두 개 더. 후. 호흡 최대한 편안하게 해서 복부 힘. 쓰리, 투. 자, 빠르게. 두 박자. 고. 휴, 하나. 복부 힘 주세요. 척추 다운. 리, 후. 최대한 구간절 말아서. 고, 고. 자, 원. 하나, 투, 굿. 트리. 오케이, 좋습니다. 원, 쓰리 갈 거예요. 원, 쓰리, 고. 원. 천천히. 오케이, 좋습니다. 세 개 더. 다운. 정지. 굿. 자, 두 개만 맞죠? 두 개 더. 고. 굿. 자, 라스트 원. 하나. 고, 고. 후. 좋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다운. 천천히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앤 업. 자, 다운, 다운, 다운. 두 번. 두 개 남았죠? 원, 투, 쓰리. 라스트 원. 고. 원, 투. 자, 트리플 세 번 갑시다. 고. 하나, 둘, 셋. 세 개 더. 고. 최대한 시선 정면 절대 고개 쓴이면 안 돼요. 가슴 핀 상태. 라스트 원. 하나 더 갑시다. 자, 슈퍼 슬로우. 천천히 다운,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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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위로 업. 고. 후. 어쩌다. 허벅지 힘 들어가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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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톱. 오케이. 위로 업. 굿. 오. 좋습니다. 그 상태로 편안하게 내려서. 자, 세인 대안 상체는 밑으로 길게 내려주세요. 굿. 자, 좋습니다. 양손 편안하게 바닥에 두시고요. 포. 트리. 자, 왼쪽 푸쉬 갈게요. 고. 원, 투. 트리. 포. 포. 스틱. 자, 왼쪽 정지. 스톱. 앤 스톱. 오케이. 자, 팔꿈치 편안하게 되시고요. 그 상태로 위로 업. 최대한. 어디 대패서 하도 힘 들어가요. 오케이. 턴 아웃. 그 상태로 가볍게 틀어주세요. 최대한 어깨 힘 없어요. 허벅지 앞쪽. 복부에 힘 살짝. 오케이. 정면 봐주시고요. 철툴다. 후. 자, 반대. 푸쉬. 고. 원. 디. 왔어, 왔어. 후. 파이. 식. 세븐. 정지. 스톱. 앤 스톱. 오케이. 허벅지 앞팀. 오케이. 업. 후. 어디?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유. 전화. 계속 힘 주고 계시죠. 힘. 힘. 오케이. 정면 봐주세요. 어깨, 손 바닥 내려주시고. 오케이. 엉덩이 위로. 상체 숙여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상태로 가볍게 정면 봐주시고요. 자, 가볍게 엉덩이 붙습니다. 자, 허벅지 힘 계속 들어가지나요? 자, 좋습니다. 그 상태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가자떼, 포인 업. 절대 허벅지 힘 계속. 끝. 자, 뒤로 백. 엄지 발가락 들어주세요. 어디? 힘 들어가요? 정면 봐요. 자, 한 번 더 깊게 다운. 오. 숨 다 알 서고 있어요. 자, 뒤로 백. 휴. 좋아요. 점점 슬림해지는 소리가 나고 있어. 오케이, 좋아요. 정면 보시고요. 그 상태로 엉덩이 위로. 자, 좋습니다. 상체 최대한 숙여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리 어깨 넓이만큼만 천천히 모아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상태로 배꼽부터 위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좋습니다. 가볍게 정면 봐주시고요. 굿. 어떻게. 자, 가볍게 다리 모아줄게요. 편안하게 다리 모은 상태. 자, 됐어요. 이번에는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고관절과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왼 다리 가볍게 올려주세요. 되나요? 자, 그 상태로 가볍게. 오른 다리. 가볍게 앞으로. 오케이. 자, 좋습니다. 세라밴드를 잡고 천천히 당겨줄게요. 어디? 절대 힘을 주고 있으면 안 돼요. 편안하게 준 상태. 오케이, 좋습니다. 그 상태로 고관절 빠지지 않은 상태. 자,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위로가. 자, 원, 투, 다음. 굿. 훗. 구현전. 다리가 다면 안 돼요. 굿. 지내줘야 돼요. 하. 두. 후. 라스트 원. 고. 두. 벌써 왔어. 위로와 뼈. 휴. 하나. 후. 앤틀. 후. 복부. 힘 셋. 네 개만 두개 시작. 다섯. 여섯. 일곱. 원, 쓰리. 정지. 스톱. 스톱. 그렇습니다. 굿. 드리머. 고. 업. 네. 두 개만 더 갈까요? 두 개더. 고. 업. 굿. 최대한 고관절. 라스트 원. 업. 굿. 자 이번엔 3, 2, 1. 다운. 앤. 3, 2, 1. 두 개더. 두 개더. 3, 2, 1. 라스트 원. 3, 2. 오케이. 트리플 갑시다. 고. 하나. 둘. 세 개만 하면 끝나요. 세 개만 더. 두 개남았는데 두 개더. 3, 2. 라스트 원. 라스트 원. 요. 오케이 슈퍼 슬로우. 업업업. 다운. 다운. 요. 배꼽에 힘 줘야 돼요. 한 번 더. 라스트 원. 가. 정지. 다. 오케이. 좋아요. 천천히 다. 자 좋습니다. 그 상태로 바로 반대쪽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했는데 반대쪽은 안 하면 고관절 짝대기 될 수 있어요. 끝까지 가주셔야 돼요. 자 반대쪽 바로 갑시다. 준비. 후. 3. 자 좋습니다. 위로가 업. 자. 휴. 어헉. 배꼽에 힘. 엉덩이. 최대한 잡아줘야 돼요. 고. 힙. 더 힘줘야 돼요. 라스트 원. 후. 후. 자 빠르게 갈게요. 빠르게. 후. 하나. 후. 둘. 후. 셋. 네 개 남았어요. 네 개 더. 고. 후. 하나. 둘. 둘. 셋. 원. 쓰리. 원. 정지. 스톱. 후. 스리머. 스리머. 가. 후.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더. 라스트 원. 라스트 원. 업. 자 이번엔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볼게요. 천천히 업. 3. 2. 원. 하나. 배꼽이 힘. 배꼽 약해. 자 두 개 더. 두 개 더. 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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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원. 고. 자 트리플. 세 번 씹시다. 위에서. 하나. 진동해 진동. 오케이. 스리머. 고. 업. 업. 두 개 남았는데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 라스트. 라스트 원. 오케이. 슈퍼 슬러그 끝났어요. 슈퍼 슬러그. 다운. 다운. 라스트 원. 하나. 위로. 고. 고. 업. 업. 정지. 싹. 최대한 통관수. 오케이. 굿. 좋습니다. 편안하게. 호우. 자 좋습니다. 편안하게 잡고. 자 두 번을 말아서. 자 좋습니다. 가볍게 왼다리 앞으로. 발목을 편안하게 잡아주세요. 고관절 허벅지 앞쪽 늘어날 수 있게. 편안하게 잡아주시고요. 자 반대쪽 무릎을 펴주는 거예요. 호우. 오케이 좋아요. 그 상태로 툭. 자 자. 자 반대쪽도 똑같아 앞으로. 자 적고요. 키박. 툭. 툭. 근처 엉덩이 닿을 수 있게. 최대한 당겨주세요. 배꼽에 힘주고. 살짝 밀어줄게요. 호우. 정지. 굿. 오케이. 툭. 와. 자 좋습니다. 양손 마지막 위로. 자 손깍지 끼고요. 길게. 자 뒤로 백. 우와. 고관절 더 늘려주세요. 정지. 오케이. 좋아요. 지다리. 자 가볍게 다리 모아줄게요. 자 좋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허벅지. 고관절. 섹시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을 해봤는데요. 좀 섹시해지신 것 같으세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